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이 부분에 대한 재판이 사실은 8월 13일에 선고를 하려고 했다가 갑자기 8월 12일에 변론 제기를 한다 이렇게 돼서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그게 변호인의 요청이냐 검찰의 요청이냐 이랬는데 다수의 정확한 취지에 따르면 재판부가 직권으로 변론 제기를 한 것이다 그런 경우가 아주 드문 경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판결문을 써가다가 조금 의문이 생긴다 그러면 이거 좀 더 물어볼 필요가 있겠다 이래서 직권으로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 혐의는 잘 아시다시피 민주당 당내 대선 후보 경선 당시인 2021년 8월 2일에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세 명한테 김혜경 씨가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 이게 이제 성호법에 보면 기부행위 금지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그걸 위반한 것이다 근데 어제 수원지방법원 형사 13부 담당인데 여기에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는데 주요 쟁점에 대해 더 파악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이유를 댔습니다 근데 어제 논쟁은요 공판준비기일이니까 이제 김혜경 씨는 안 나오고 검사 측과 변호인 측이 나와서 논쟁은 당시 식사 자리에서 이제 김혜경 씨 측이 캠프 후원금 카드로도 결제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 해당 식사 자리의 또 성격이 뭐냐 당시 김혜경 씨가 경선 예비 후보자 그러니까 이재명이죠 그 배우자 신분으로 볼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은 아니 배소연 배소연 씨가 이제 김혜경 씨의 지시를 받고 그 식사비를 대신 결제하라고 조명현 씨한테 지시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배소연 씨가 김혜경 씨와 통화한 직후에 경기도 법인카드 담당 공무원과 또 통화를 했다 그 후에 텔레그램으로 이런저런 지시를 조명현 씨한테 했다 이렇게 이제 어제 주장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부 행위가 명백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변호인은 아니 법인카드 담당 공무원하고 통화를 했다고 해서 그게 이 법인카드 무단 사용을 승인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근데 재판부에서는 어제 어제 한 얘기입니다 이 경기도 법인카드 담당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이 사건에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 만약에 배 씨가 배소연이 이 법인카드 담당 공무원과 통화하면서 법인카드를 사모님을 위해서 쓰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 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재판부가 어저께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좀 의문이 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저는 좀 약간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선 첫 번째 이거는 기본적으로 1심 선고 하루 전에 변론 제기를 한 겁니다 하루 전이면요 판결론 거의 완성해놨을 겁니다 그렇죠? 내일 선고하는데 오늘까지 판결론 안 썼을 리가 있겠습니까? 거의 다 완성해놨을 것이다 근데 그리고서 변론 제게 그리고 이런 핵심 쟁점에 대해서 그러면 그때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얘긴가? 재판부가? 아니 그걸 다 파악했기 때문에 파악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판결문을 완성했을 텐데 뒤늦게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부분이 우선 의문이 든다 이건 그 판사에 대한 의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어저께 또 선거운동을 김혜경 씨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선거법 57조 이항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재판의 쟁점은요 김혜경 씨가 그 당시에 경선운동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는 게 아니고 기부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있는 겁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도 기부행위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랑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문제에 재판부가 신경을 쓰는지 이것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배소연 씨는 이미 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문제와 관련해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올해 2월에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김혜경 씨는 공동공모정범입니다 공범입니다 공범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갑작스럽게 무슨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느냐 없느냐 그건 이 사건과 무관한 것 같은데 하는 의문이 든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바로 그 8월 2일이라는 그 아침에 법인카드 공무원과 배소연 씨가 7분 40초간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재판부는 그때 법인카드를 사모님을 위해 쓰겠다 이렇게 배소연 씨가 말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는데 이게 좀 우스운 얘기 아닌가요 배소연이라는 공무원은 오후 공무원은 김혜경 씨의 사실상 수행원 역할을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지사에 취임한 직후부터 수행원 역할을 했습니다 성남시장 때부터 그랬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법인카드 경기도 법인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그 법인카드로 이재명 도지사 공관에 과일도 배달하고 뭐 뭐도 사고 그 다음에 뭐 소고기 뭐 이런 것도 사서 분당 순회동 자택으로 보내고 다 했습니다 그거 전부 다 경기도 법인카드로 한 겁니다 그리고 뭐 일제 샴푸 같은 거는 또 조명현 씨 보고 사오라고 해서 먼저 결제한 다음에 뭐 경기도에서 어디서 현금을 만들어서 조명현 씨한테 보내주고 자 이 모든 일을 배소연 씨가 그때그때 경기도 법인카드 담당 공무원한테 전화해서 오늘은 사모님을 위해서 씁니다 오늘은 누굴 위해서 씁니다 그랬을까요 상식이 없나는 얘기입니다 그거 확인해 볼 아 뭐 말을 들어볼 필요는 있겠죠 그러나 이미 검찰이 말을 들어봤을 건데 그거 확인해 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만약에 확인하려고 한다면 그때그때 그 배소연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 공무원한테 전화해서 이거 오늘은 사모님을 위해 쓴다 오늘은 나를 위해 쓴다 이런 게 아니고 아마 2018년 이재명 취임하자마자 첫 번째 그 이른바 사모님을 위해서 썼을 때 그때 허락을 받았을 겁니다 포괄적으로 자 앞으로 이 법화는 사모님을 위해 쓰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그 법화로 쓰는 거는 경기도 법인카드 공무원이 아 사모님을 위해 썼구나 라고 생각하고 결제를 했을 겁니다 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공무원 일처리가 그렇게 됩니다 그럼 이 재판부는 그날 만약에 김혜경 씨를 위해서 배소연 씨가 쓴 법인카드가 그거 한 건이라면 그러면 그날 특별히 이거는 사모님을 위해 쓰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공소시효가 지나서 그렇지 사실은 배소연 씨가 김혜경을 위해서 쓴 이 법인카드 경기도 법인카드가 꽤 많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 건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경기도 법인카드 공무원하고 통화해서 승인받았을까요 저는 뭐 들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설령 거기서 그 경기도 법인카드 공무원이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날 아침에 7분 40초간 통화한 거는 이러이러한 얘기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모님을 위해서 썼다는 걸 승인하지 않았다 이런 증거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를 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얘기를 들어보는 걸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법인카드 공무원 그 사람 말을 믿고 예를 들어서 이건 승인 안 받고 배소연 씨가 일방적으로 뭐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 경기도 법인카드 공무원에 대해서 그냥 놔뒀을까요 뭐 이재명 대표 뭐 우희준 교사 같은 거 잘 하잖아요 이미 이 법인카드 공무원은 상당한 회유가 있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증인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그런 점도 재판부가 감안을 해야 된다 어쨌든 이런 일을 가지고 공판준비기를 어저께 했고요 그리고 8월 29일 오늘 23일이니까 이제 엿새 뒤죠 엿새 뒤에 공판준비기를 한 번 더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지금까지 나온 진술 그 다음에 증거물 정리 뭐 이런 거를 한다고 하는데 글쎄 이것도 서중조사라는 곳에서 이미 다 했을 텐데 여튼 뭐 또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날 이제 경기도 법인카드 담당 공무원의 증인심 증인을 신문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최종 결론을 내린다고 하는데 글쎄 뭐 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서 9월 12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9월 12일은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심 선고는 뭐 대량 뭐 판결문 거의 다 써놨을 테니까 아마 뭐 9월 중에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판단은 돼서 8월 13일 날 하려고 했던 김혜경 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가 뭐 한 한 달 한 달 보름 정도 이제 늦춰지는 셈이 되는데 여하튼 좀 뭔가 기류가 그 불필요한데 재판부가 관심을 갖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 뭐 그거는 뭐 기다려 보는 수밖에 없겠죠 선고가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지 저는 뭐 김혜경 씨와 그러니까 경기도와 배소연과 김혜경 씨 사이에는 지금 이 건을 앞두고서 뭐 저 식사비용을 이렇게 법화로 결제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미 이재명 경기도이자 취임 초부터 포괄적인 우임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후에 배소연 씨가 법화 들고 다녀가면서 거의 모든 거를 다 뒷바라지를 한 거 아닙니까 그게 없이 그게 없이 어떻게 가능했겠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어저께 수원지방법원에서 나왔던 김혜경 씨 관련한 이런저런 그 법화 공방은 어찌 보면 큰 의미가 없는 건데 이런 의미가 없는 걸 가지고 뭐 선고를 연기하기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그 도대체 지금 뭘 가지고 이렇게 연기했는가 하는 부분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그렇다고 해서 선고가 뭐 크게 뒤로 밀리는 건 아니다 하는 두 가지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from the Saks from the Saks 아니다 아니다 띵 그 imp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